긴장 풀지 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왜 그래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여기서 개껀해 들어가지 마 아 못 들어가겠어 아 이건 반칙이지 못 들어가겠어 심해 심해 아니 심하다는 말도 사실 실례할 수 있는데 아 저기서 왜 나왔어 아 저게 저 성공한다 진짜 나 성공할 거야 우리 야 우리 성공 아니 너 들어오지 마 충분한 이 정도면 우리 고통을 너무 많이 얻었어요 웃지 마 웃겨? 웃긴 거야 근데 이거 형 아 아 아 뭘 상상하든 상상할 수가 없어요 형 진짜 물만 한 통 사도 나오면 돼요 아 잠깐만 형 물만 사면 돼 물만 사면 돼 이게 어려워요? 어떻게 물 하나 주세요 죽어 계산하고 네 나오면 돼요 네 나오면 돼요 형 물부터 사 물부터 사 물부터 사 물부터 집어 오케이 물 오케이 물 어 나 옆으로 본 것 같아 어 나 옆으로 본 것 같아 어 나 옆으로 본 것 같아 어 물 물 어디 있어 어 물 물 지대 게임 지대 게임 지대 게임 야씨 이거 반칙이지 봤어? 정말 봤어 물 브로우 꼬글빔 incluso 꼬글빗 꼬글빗 꼬긋 꼬글빗 꼬글빗 아, 얼마예요? 아, 7,777. 7,777. 얘 아니잖아. 고등학생이 아이도 그렇게 개선을 못해. 고등학생이 아이도 그렇게 개선을 못해. 죄송합니다. 학생이 잘 개선을 해야지. 엄청 커다로 보기야 나를 물었어. 엄청 커다로 보기야 나를 물었어. 다 건들고 있어. 다 건들고 있어. 엄청 커다로 보기야 나를.